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오는 가리바디 장군입니다. 경호원 구하신다고 해서 면접바로 왔습니다. 이탈리아를 통계한 후에 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면 집중하고 싶어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통계를 위해 과도에서 시시리아를 지나 로마까지 점포켓습니다. 음, interessante. Sono curiosa di conoscere l'Italia. Ho sentito parlare del cibo italiano. Quali sono i piatti famosi in Italia? A mio marito piace tanto bere il caffè. 정말요? 커피요? 이탈리아 커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피자랑 파스타도 한번 먹어보세요. 말게리사를 먹고 싶다면 나폴리에 가보세요. 스테이크를 좋아하면 피렌체를 방문해보세요. 맛있는 라자냐를 먹고 싶다면 폴로니아도 좋아해요. 저를 고용하시면 이탈리아 음식을 가져와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정말요! Rec원합니다. 저는 재고쇼 된것이 좋습니다. 제가 Çom practiceSu stick는 심름도 나물 esc descend. самого것 ise 디자인입니다. 비지터 춘천 comunque lei mi ha fatto una buona impressione il lavoro è suo 감사합니다 최선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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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그런지?